요즘 주가가 너무 좋죠 뭐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너무 주가가 좋습니다 이 주가가 좋은게 내가 종목을 선택을 잘해서 산업을 선택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착각일 수 있어요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 했냐 얘기 뭐냐면 돈의 유동성 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의 돈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풀렸냐를 딱 정리해서 간단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금융사태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진짜 집담보대출 요즘 한국에서 담보대출 받기 되게 어려운데 미국에서 집담보대출을 집값에 플러스 알파 얹어가지고 더 주는 그런 시절이었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정말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금융시장 전체가 막 통째로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풀렸던 돈의 금액은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1조 달러도 안 되게 풀려서 리만 브라더스가 지나갔어요 이번 바이러스 위기 즉 이제 2020년도 3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풀렸냐 라고 보면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 사이에 3조 6,440억 달러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풀렸던 돈의 3.7배가 풀린 겁니다 미친 유동성이라고 불릴만 하죠 코로나로 바짝 쫄아 있으니까 이거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경제 돌아라 돌아라 하면서 돈이라는 휘발유를 막 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2차 발병 막 한국도 오르고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가 됐잖아요 여전히 돈이 안 돌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? 3조 6천억 달러는 야 많긴 많은데 부족한 것 같아 1조 8천억 달러를 더 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조 4천억 달러가 풀리는 거예요 5조 4천억 달러 5조 4천억 달러가 풀리면은 리만 사태 대비 거의 5배 이상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더 짧은 기간에 5배가 넘는 돈을 하늘에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희소한 자원, 미래지향적인 주식시장 결국 주식과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더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핵심 상업지구의 부동산, 강남 집값이든 맨하탄이든 상하이든 좋은 주거단지의 집값은 희소한 자원이니까 더 오르고 또 희소한 자원인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고 데이터 생태계, 바이오 돈이 말랐을 때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리스크 온 되게 위험 자산으로 돈이 더 몰린다는 거죠 돈이 넘쳐나니까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수익 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더 좋은 수익, 더 좋은 수익, 더 좋은 수익으로 돈이 풍부한,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온 됩니다 리스크가 온 된 상황에서는 사실 미래 성장성이 좋은 성장 주식 쪽으로 더 몰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지금 주식이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이건 내가 이 창업가랑 이 기업이 이 산업이 좋아서 이게 가는구나 최소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예요? 뒤에서 훈풍이 불고 있다 훈풍이 불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? 이겁니다 이거 바로 돈이 무지막지 역대급으로 하늘에서 빵빵 떨어지니까 땜수위 올라간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땜수위 올라가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그 숫자입니다 절대로 지금 상승은 내 실력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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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